술 먹고.. 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가 말하는 거는 모두.. 무효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방어처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방어 먹으라고 해서 방어를 한 번 시켜봤어요 짬뽕탕 나가사키 짬뽕탕 고치예요 고치 오늘 생일 술 먹방이고요 별로 딱히 할 건 없어요 역시 술 먹방은 그냥 안 먹어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방어 한 번 먹어볼게요 이거 쌈장 같은 거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아 모르겠는데? 그냥 생선 쌀인데? 아.. 왜 이렇게 쓰지 이상하다 엄청 쓴데 오늘? 아 엘붓니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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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감히는 양 고맙습니다 야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구들 출발 족발이야 커플인가? 설마 혼자인가 양손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아니다 손톱을 봐라 손톱하고 지금 약간 살의 통통함이 달라 부부시네 지금 상해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크.. 상해 와.. 클라우스가 있네 지금 채팅창에 깔리는 압정은 압정이 아니고 꽃입니다 꽃 예 꽃이 깔리고 있네요 부부네 앞날에 치얼스 압정 친구와 와인 한잔 사진이 너무 오피셜한데? 이거 도용이야 구글에 검색해봐 이거는 도용 아닌데 식탁이 똑같네 오케이 인정 아 허세 쩌네 진짜 기네스 진로 이런 거 있잖아 옛날 거랑 기네스 게다가 펩시까지 크.. 마니아틱한 척한 거 보소 누가 안주게시판에 열출하래 꼭 연출하는 애들이 있어 먹지도 않으면서 술잔이 없죠 이거 뭐야 이거? 술잔이 있네 뭐지 이게? 거의 지금 약간 일진 스타일인데?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가시려고 그냥 밖에 정자나 구령대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과자랑 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출샷 됬죠? 정우성 진짜 개 잘생겼어 내가 정우성 옛날 동주촌에 왔을 때 그거 봤는데 내가 정우성 봤거든 여자애들이 에이 에이 내가 딱 정우성 얼굴 봤거든 그래 머리 길대였거든 머리 딱 긴데 딱 이러더라고 어? 허어어어 허어어어 이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온다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짜 미치게 잘생겼어 내가 보니까 허어어 허어어어 미치지 나 취했나봐 성 덕분에 더 힘내보려해 내가 작은 사업이 잘 되도록 응원해줘 사랑해 사업이.. 80% 90%는 망한다 하던데? 그중에 10%가 되지 어차피 공부할 때 힘이 안 나니까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공부하면 힘이 안 날 거 같아 솔직히 어떻게 12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게임도 12시간 하면 힘든데 나머지 5시간 정도는 집중 안 하는 게 아닐까? 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다이어트 안 하냐고? 아 나도 빨리빵 근육 만들고 싶긴 한데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뭐 돼지 같은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보고 아 게을러 썰었다 그러셨다 하는데 너네들이 돼지 대박 돼지 되면 그때부터 빼기 힘들어 너네들 엑스밥이고 나도 엑스밥이야 우리 다 엑스밥 좁 생일 축하할게요 영태야 영태야 취했냐? 야 인터넷 방송 좀 선도 넘는 거지 무슨 어? 내가 아무튼 선을 남아 내가 내가 X가 아니고 색소폰이요 아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선을 남았다고 그래 아 해봐 선 넘어봐 하나가 1년이 365일인데 1년이 365일인데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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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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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달라고? 뭘 물어 인마 울려해 울려줘 나를 물꼽은 주 고맙습니다 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그냥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 뭐 또 매크로야 아 뭐 말만 하면 매크로야 아 좀 말 좀 하자 왜 여러분 덕분에 할 거 있다고 이 귀찮은 세상에서 저를 그나마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매크로 아니잖아 새로운 거잖아 괜찮은 세상이잖아 뭐 다 매크로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무기력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할까 적혈구 같은 적혈구 여러분들 자꾸 매크로를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게 되잖아 안 했던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 저의 적혈구에요 여러분들 있어야 피가 돌아요 헤모글로빈 같은 녀석들 안낽구 으음 삐 흑 흑 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